1. 얼굴의 스타존에 쿠션 먼저 얼굴의 스타존에 쿠션을 찍은 후 퍼프로 충분히 두드려 밀착 커버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눈매를 따라 라인을 그리고 언더까지 꼼꼼하게 채워 또렷한 눈매를 연출합니다. 딥한 바질 컬러의 섀도로 위아래를 연결하여 눈매의 형태를 잡아주세요. 부드러운 민트 컬러의 섀도는 눈두덩이에 넓게 펼치고 언더 애교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크림 컬러의 펄 섀도를 눈동자 가운데에 부드럽게 두드려 화사함을 표현해주세요. 리퀴드 타입의 블랙 아이라이너로 보다 더 또렷하게 눈매를 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마스카라로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하며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할게요. 상큼한 오렌지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에 가득 발라 매력적인 프레쉬 팝핑 룩을 완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